미국 유니버설 시의 호화로운 패션쇼 광경입니다. 캘리포니아 주의의 톱 디자이너 52명이 내놓은 스타일로서 주최자에는 유명한 배우 산드라 디양이 한몫 끼고 있습니다. 모델들은 수만 달러의 어마어마한 가운과 보석으로 장식되는데 만 달러나 되는 흰 레이스, 밍크 가운 등 최고급품 뿐입니다. 그런데 이 패션쇼는 자선 사업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. 그러나 이것은 표범이 아닙니다. 멋진 스타일의 모델이랍니다.